자, 봄이 이제 뭐 불교에서 봄하면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크지요. 봄은 그 원래 봄이 오잖아요 이제 입춘을 새해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관점은 근데 참 요새 날씨가 입춘이 2월 4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20일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봄이 온 것처럼 날씨가 좀 닦다 됐다가 또 춥고 춥고 또 오늘은 지금 추워요 추워 영하 제 있는 데는 한 7, 8도 돼요 네 그래서 캄캄할 때 내려오다가 지금 다리가 제가 지금 아이고 아이고 접질렸어요. 저 천상열차 있잖아요. 저 오락내라고 그것이 중간에 고장이 나버렸어요 아이고 아, 그래서 걸어서 내려오셨지 예예.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 고장이 났어요 탄핵이라는 예약,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얼마든지 핵폭탄 안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핵은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네 탄핵이 됐건 원자핵이 됐건 핵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에 핵자가 들어가는구나 예예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네 예예 근데 그게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통성이 합법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이놈은 우리나라에는 이게 불법적인 핵폭탄이 터져 버렸어요 네 민주주 핵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공산사유주 핵폭탄이 터져 버려가지고 이 아수라장 민주 자본주 체제 살던 이 우리 어?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이 반역자들 네 대한민국 태극기도 부정하고 주체사상에 물든 그네들이 70여 년간을 다 그렇게 세뇌시키고 스스로 자생적으로도 된 순 거짓말이야 아니면 말도 안 되시기라 그런 것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거다 봄이 온 거고 출내 불사춘이다 네 옛날에 한나라 때 그 왕소근이라는 철새비인이 있었다는 거 국려로 네 근데 이제 국려로 들어가려고 모집을 수천명으로 하는데 이 황제한테 바칠 때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이제 이 화원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거 뇌모를 안 준 거야라 그랬더니 미웠게 그려는 거야 네 그 황제가 보고 수천명 중에 이제 골라다가 자기가 이제 국려로 삼고 보드는데 네 왕소근이는 후궁으로만 그냥 있는 거야 채택이 안 되고 그 흉노라는 오랑캐족이 2000년 전 얘기했다 와서 이제 회의하려고 네 불렀어요 이제 협상을 하는데 그 사위를 삼고자 하는데 네 그 흉노 쪽에 이 오야붕이 네 그 공적 그 사위가 아니더라도 후궁이나 누구 중에서도 네 골라다 뜯고 아이 콜론하고 그 딱 보니까 왕소근이 있으면 거기를 찍어버린 거야 응 그리고 찍어놔서 한나라 황제가 보니까 철새 철새 위인이네 어 근데 바꿀지도 없고 어? 하루 전에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냈는데 왕소근이가 고향을 떠나려고 이러니까 얼마나 응 키가 작았어요 네 낙양상을 떠나려고 보니까 그때 어 참 봄은 오는 것 같은데 봄은 오지 않은 것 같다 다 한다는 시가 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출래불사춘이 난 또 김종필씨가 이걸 제이피가 이걸 많이 썼거든 아 2000년 전에 벌써 아 제이피는 뭘 알아요 그분은 그림도 보통 사람이 아니 한소하지 또 네 그 혁명을 한 사람이라 보통 하죠 아이고 뭐 보통 전략가가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봄은 어쨌든 간에 오기는 오거든요 네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봄이 다 와 있어요 음 애국 우리 우리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현실은 어거지 쓰고 생때 쓰고 가짜들이 세상을 다 주물떡 가리다 보니까 음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간다고 봐요 마음속에 잠깐은 이 반역행위를 갈릴 수는 있어도 음 지금 반역자들이 언론이고 뭐고 터치해 있지 않습니까 어 언론이 그 북한으로 47명의 사장 회장단을 다 끌고 가가지고 박지원 원장 장관한테 말 못하잖아요 한마디를 못하잖아요 지금 음 그러게 뭐 거기서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뭐 한마디를 못해 그거 북한 애들이요 그거 선수래요 당연하죠 고위급이라든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북한에 오면은 네 하여튼 어떻게 구실로 삼고 그 다음에 이 저 녹취 도청하고 이래서 약점 딱 잡고 그러죠 아 이렇게 해서 미인계가 첫째 아니여 미인계 첫째지 모든 게 이것저것 안되다 하면 36개 출행당하는 건지 어 우리가 너무 그 이지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통일 문제를 네 아주 독일처럼 철저하게 당철하게 냉혹하게 이거 접근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 전애들의 그 공산독재 이 찬악성 어 6.25가 그 그 그 적나라한 거 아닙니까 6.25 3회 때 인민재판은 그 멀쩡한 양민들을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예수님도 그 십자가 죄인으로서 뭐 그 잡혀서 죽었지 않습니까 네 꼭 그 인민재판일 때 십자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형틀 만들어가지고 반동범 해가지고 이렇게 총살 시키고 막 찔러죽이고 대축창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때도 참 진짜 6.25 때도 보니까 뭐그러게 다 죽은 거 아니 그때도 십자가처럼 십자가처럼 묶어놓고 여기다 반동범이라든가 이런 거 지지음하고 처형하고 다 그랬어요 너희들도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때 6.25 때 처형당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묶어놓고 똑같아요 그러네 죽음 자체가 이 얼마나 숭고한 건데 그건 없어버렸어 그러고 무슨 여순 뭐 제주 4.3 사건이 무슨 양 요런 것들만 막 침소봉되고 온 언론이 반대로 돼버렸어 어 지금 뭐 6.25 때 학살당한 거 하나도 안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인민재판한 거 양민 학살당한 거 어마어마 인민군한테 예예 아유 뭐 그냥 무차별로 학살당하고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유치원 초등생학생 부터 그게 다 그때 그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대단한 죽음이에요 그분들이 죄도 없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 인민재판 인민군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빨갱이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것 잔지 입도 뻥긋 안하고 걸핏하면 일본 저 위안부 문제나 하하 참 인민군들이 저질러 놓은 만행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잔혹 악랄은 잔혹스럽고 해놓고 그거는 입도 뻥긋 못해 빨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방송을 해서 이 봄이 빨리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우파 유튜브들 뭐 다른 막 지금 막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6.25 전성에 그 잔혹 상황을 수시로 그런 것도 이 사진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 방송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신이 돌아오지 아 빨갱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사람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빨갱이들한테 총구를 구하는 것도 아닌데 재판단 거치고 막 수십만을 처형했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지주였다는 그 사실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양반이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게 원죄야 네가 양반이었어? 네가 땅 맞이기라도 가지고 있는 놈이야? 이러면 반동분자 맞아요 반동 반동 반동분자 얘기에다가 딱 써가지고 바로 그냥 심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상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대기업 죽이는 거 다 똑같은 거 집 매체 가지고 있는 사람 반동분자로 그렇죠 반동분자 낙인 찍잖아 낙인 찍고 세금 막 그렇지 막 때려버리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냥 그리고 장관들 보는 거 그냥 무사 통과시키고 아 내 편은 그 비슷한 번에 네 죽이지만 하는 거지 자기 빨리 그쪽 편은 어? 정권 잡아 냈을 편은 무조건 뭐 죄인도 법무부 장관이 시키고 재판받아도 박범계 박범계 뿐이에요 법이 없어? 필요없어? 무조건이에요 대한민국 법이 다 무너져버린 거야 네 대통령이 법을 파괴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국회 뭐 어? 야당 이것도 없이 무조건 임명하잖아 죄인도 어? 그러니까요 재판 끝나고 나서 오든지 뭐가 급해서 우리 민간인이 그런 죄 저질렀어 기소까지 붙여놓고 아 이거 이거 법을 대통령이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이러니 봄이 왔어 자기들이라면 이게 태평산댑니까? 법치 파괴하고 검찰총장 죽이려고 법 대법원장 꼬북 만들고 대 판사 탄핵시키고 이게 뭔 짓입니까? 상권분립이 지금 다 와해시키고 있어요? 상권분립 와해에다가 불교 쪽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를요 종교를 말살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봐봐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저는 못 느끼고 있어요 아 불교까지는 아직 말살을 안하는 거에요 네 왜냐면 기독교는 지금 말살 정책에 들어갔어요 얘들이 그 왜냐면 기독교는 그 공산조를 인정을 안치 않습니다 무신론이니까 그렇지 무신론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을 안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의 선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기독교 탄압을 유독 하는구나 저 애들은 무신론자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숭배하니까 이놈들이 그래서 기독교부터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보세요 아 근데 재판부 사법부 그 살아있는 양심 판사들의 관점은 달라요 다 무지로 석방시키잖아요 그러네 그러고 보세요 광우병 있잖아요 지금 지하철 이런 거 다 콩나물 지르죠? 거기서 코로나 발생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한 건 안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 교회나 이런 데서만 나왔잖아요 이해가 야 누가 가서 침투해서 거기다 살짝 뿌리나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야 아니 이 분isin 지하철 대한민국 법은 불공평해 그렇기 때문에 봄이 안온거에요. 공평해야되거든 많이는 똑같이 적용해야되는데 출래불사춘 출래불사춘입니다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이런게 있어요 이런 악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거거든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나님을 땅으로 다시 내려와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일반 백성을 민심은 천심이면 나중에 철퇴받는다는거에요? 철퇴받는거죠 무서운거에요. 이 전염병몸 뜻이 민심은 천심이라는것이 바랍는말이 천리간다고 임금연기는 탐나이기라고 아버지 인민군 생포했다고 윤월스님 그거 있죠. 내가 잘 안되게 제가 혼자 한번 탐본합시다 윤월스님 한번 모시고 오세요 16일날 그걸 생방송으로 뉴스타운에서 내보냈는데 지금까지 청와대 대변인 꿀먹은 덩어리인지 말 한마디 없잖아요 문재인 아버지 부친에 대한 다른 일 그게 가짜라면 난리났을거에요 지금 대한민국 다 쑥대밭 대버렸습니다 아니 그게 가짜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말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 잡아가고 고소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될거니 아니고 아니다고 국회의원 눈받을 말 한마디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당도 아 그러네 여당도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고 당장 국정감사하자고 여당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좌파단체 고소 수만번 했을거에요 지금 아직까지 고소고발을 야 그놈들 조용안해 명예훼손으로 김호중 윤월수님 방송 안고 있잖아 고소하고 고발 안 했잖아요 고발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왜 조중동도 가만히 있냐고 그래야 돼 아니 그 저 윤원수님 저 왜 고발 안하나? 고발 안했대요? 고발 안했으니까 조용히 했으면 지금 뭐 가만히 있겄어요 뉴스가 난리 났지 이 고발 안하는게 그게 이상하네 아니 저는 걸핏하면 별 말 안했는데 안해도 고소당하고 고소당해서 걸핏하면 나는 저 경찰서 검찰청 가는데 이런 엄청난걸 국가적인 국기가 흔들리는건데 이거를 가만히 놔둬야? 이게 핵폭탄이야 핵폭탄 그러네 그 사람 왜 윤원수님 왜 가만 놔둬? 그러니까요 그럼 뭐 언론은 아 그러네 그게 정론직필인데 따지않을거 아니었죠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윤월수님이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그 거짓인지 진짜지 언론에서 취재해야지 취재해야지 취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특종 만들어야 돼 이거 그 그 태블릿 PC 그 JTBC래서 특종 만들듯이 손석기 통해서 이거 특종감입니다 그렇게 유튜브에서 여기서도 떠들지 않다니 근데 좌파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 우파 유튜버들은 왜 꿀먹은 또 벙어리야 아 우파 유튜버들 지금 몇몇 군대에서 여기서도 했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했죠 했는데 조갑제니 공병호니 뭐 두고 있어 지금 정규제니 변이제니 뭐 이런 사람들 뭐 두고 있냐고 신혜식이니 주옥순이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문재인 부친을 체포했다는 스님 저 잘 아는 윤월 씨 성호 스님이 잘 아시는 분이 폭로를 내가 지금 일파만파인데 여기는 이게 핵폭탄이거든 아 이 핵폭탄이 이거 이거 터진 거예요 오 그러네 핵폭탄 터진 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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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관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폭발력이 없지 폭발력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젖어 들어가면은 그 폭발력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위야무야 대답 안 된다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안 돼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밝혀라 개인 간의 문제라도 심각한데 이거 국가 통치자 출생에 대한 그럼 우리는 분단 국가란 말이야 이런 적국의 장교로 와가지고 위장 뭐야 위장 귀순했는지 아니인지 밝혀야 될 거 아니야 밝혀야 되니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왔으면 북한의 자식을 이런 거 다 안순옥이라고 그러잖아 그 이모가 나왔잖아 그렇게 생생하게 증언을 했는데 자기가 학도병으로 그걸 잡아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얼마 후에 부산 자갈치시장인가 어디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7년 8월 18일 날 날짜까지 기억하시네 아 그날이 해병대 진해에 있었는데 일요일 날 가끔 부산에 토요일 날 이렇게 와서 재밌게 놀다 가고 그런가 봐요 군인들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때 자갈치시장에서 만났으니까 문용준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왔어요 운용준이라는 건 이제 그 아버지 윤재인의 아버지로 원래 폰만 체포했을 때 당시의 이름 그러니까 윤월수님이 윤 형이 아니야 용 형이 아니고 용준이래 용준 근데 아들도 준용이잖아 거꾸로 아 그러네 아 용준 준용 아 그거 땄나? 갈 때 2004년도 북한 갈 때 이름도 나이 같은 거 다 속이고 왔잖아 혼자 간 걸로 돼 있는데 다 데리고 왔잖아 그것도 심각한 아 가만히 있어 봐 지금 이름이 이상하네 가만히 있어 봐 그 윤월수님이 폭로한 거는 문용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의 아버지가 용 형이 아니야 용준이라는 건데 지금 문재인의 아들은 아들이 준용 준용 아 거꾸로 만든다 야 그럼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조사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이름을 했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또 이름을 용 형으로 살짝 길이까지 해놓고 아 길이까지 살짝 바꿔놓고 야 전문용어 막 나오시네 아니 근데 그 가만히 있어 그 이름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한테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원래 인자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한이기 때문에 아들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나 그건가? 네 그러겠지 오 야 그 국정변사 하면 바로 나오지 뭐 그러게요 금방 밝혀지 밝혀달라 이런 얘기에요 밝혀달라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을 표가 더 가고 오는데 왜 하느냐 말이야 이거 아니면 얼마나 좋은 기회에요 그렇지 아마 200석 또 300석 다 줄 거에요 이거 만약에 이거 가짜뉴스라고 밝히면 밝혀지면 저놈들이 우파놈들이 만약에 가짜뉴스 막 버티면 버텼다고 막 유원원 스님인지 뭔지 유원원 스님 말인지 뭔지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들한테 유일한 거에요 이게 아니 저기 저 누굽니까 노무현씨가 장인 그때 왜 근데 지금 지금 그럼 뭐 와이프를 뭐 버리란 말입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그 한순간에 뒤집어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참 재치가 있어 이 빨라 초기 그럼 이것도 내 아버지를 버리란 말입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나오겠네 근데 유익은 그렇게 해서 안 돼 안되지 왜냐면은 그때는 전시라 유엔군이 왔잖아요 유엔군이 그런 서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여기서는 없앨 수 있어도 유엔군이 다 가지고 어딘가 가지고 있을까 이걸 이게 말하자면 이슈화되고 판이 커지면 불이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저쪽에서 아니 제 아니 왜 안 밝히냐 난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밝혀달라 이거에요 저희 그 누차 얘기했지만 약혼만 하고 6.25 전사했던 저희 백분님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서 그래서 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유엔군이 참전했어요 포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도 유엔군이 관리해서 그 다 인적 사항이 거기서 다 기록이 돼 있고 인터뷰 한 거 그 당시 서울대학교도 부산으로 피난돼서 서울대 영문과 학생들이 그 인터뷰 포로하고 미군 장교들은 도와줬어요 다 그래야 그 리스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어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그것도 없애버렸겠어요 아 그런 유엔군에 자료가 있겠구나 어때요 아니 박사님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자료가 있겠구나 유엔군에 여기서 백날 없다고도 못 오고 이따가 잠 못자 같죠 봄은 왔는데 봄은 왔는데 봄이 출레불사춘이 그런 의미도 되네 그렇죠 저쪽 입장에서는 좌초 우측 다 되는 거예요 이쪽저쪽 출레불사춘은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우리 애국 입장에서는 봄은 왔는데 이 나라에 봄이 안 오고 참 답답한 형국이 출레불사춘이요 그렇죠 저쪽 좌파들은 봄은 왔는데 여러 가지 생기는 게 무지막지하게 덮을 수가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민심은 이 무서운 거예요 하늘에 이걸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을 속여버린 거 아닙니까 한바탕 그건 어떻게 무유고 범죄형이 불법형이에요 대선 자체가 그렇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국민특검단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궁금한 게 네 어떻게 이 자들이 벌을 받을지 그게 궁금해요 앞으로 이렇게 진짜 불법 탄핵에 죄 없는 사람 거짓에 놓고 감옥에 놓고 가짜뉴스로 그렇게 정권을 탈취해서 선동해가지고 잡아놓은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이 폭정을 저질렀어요 잡은 다음에도 좌팔 빨갱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벌을 도직 불법 선동 그러니까 아니 근데 불교로 말하면 이 벌을 어떻게 받을 거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참이 빨리 허고 목 내놓고 응 그래서 제가 항상 어는 소리가 제대로 된 점 그때 저는 저보러 대통령 나오라고 허경영씨 대통령 나오라고 저도 이게 다 스님이 대통령 나오시라고 태극기집 때 숱하게 들었어요 스님 같은 분이 아 나는 대통령이나 재벌하려고 출가한 사람도 아니 호국불교 하도 이게 기가 차서 내가 일찌감치 좀 선 선제적으로 앞장 긴 거지 깃발을 들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하나 따라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포청천 한번 시켜드라 포청천 국민이 임명하는 포청천 그럼 내가 한번 이거 깨끗하게 대한민국 한번 청소 한번 해주겠다 아 어때요 박사님 괜찮네 어떻게 청소하실 겁니까 시원하게 한번 포청천에 임명됐다고 치면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것부터 가려놓고 그 계란 같은 거 골로잖아요 네 크기 같은 거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리를 해야죠 아 별별논들 다 나올 거다니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오지로 가려면 아오지로 또 가고 네 또 그 장성태기처럼 이런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고사포로 고사포로 가고 고사포로 여러 가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 평생 수용 포청천 한번 하셔야 되겠네 해야죠 포청천 한번 하십시다 네 우리 국민들이 좀 방법이 없나 이거 포청천 만드는 방법 저를 좀 꼭 추천을 해주세요 포청천으로 싹 그냥 큰 칼로 그냥 내가 막 광화문 가서도 그 개작도 막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한둘 아니야 유승민 김무성 황교안이 황교안이가 자기가 대통령 대행까지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모셔야지 부끄러운 질을 알아야지 말이야 그 참의도 않고 말이야 잘못 모셔야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자기도 내놨어야 돼 안 내내려고 그것도 막 해가지고 사단이 나중에 이게 더 걸려가지고 하여튼 개작 두루 두루두루 두루두루 네 우선순위가 있겠죠 우선순위 제일 우선순위 누굽니까 보청청이 저 개작도 제일 먼저 후두르더라 지금 그것은 그 극비상위 극비상위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 안터라서 아 예 두루두루 예 야 우리 소유 어 수박보수 요런데도 있어요 다 있어 예 말을 안해서 그렇지 아 그럼 그 개작도로 좌파가 1순위가 아니라 내부 내부 내부부터 야 우파 특히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 씹어돌리는 것들 우파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들 꼭 꼬리 잡고 막 음해하는 종자들이 있어요 어 그냥 좌파들은 그 절대 자기 우파 그 하나 양성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걔네들은 아주 엄청 보호하고 도움이 매겨 살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뭐 나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음해를 해야 되고 말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마 우리 이 박사님도 좀 많이 시련을 당하잖아요 이제 뭐 하지만 그것도 일 써야 돼요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음 아 지금 포총촌이 되셨으면 좋겠네 진짜 하여튼요 봄이 오겠죠잉 봄도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 봄이 네 참 지금 물어놓고 있는데 네 하여튼 좀 더 네 민심은 천심이니까 한번 네 그리고 국민은 판사검사 없어도 괜찮아요 네 헌법 이전에 보장된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네 그까짓 거 네 기독교 신자니까 네 하늘의 심판 이제 바리라 예 기다려 네 호국불교 승가회 항호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칠레불사춤 도문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